윤주현 따라서 김아은에게 도는 움직임 박수희가 한번 찔러줬습니다. 아웃프런트로 클리어링 멀리 가지 못했고요. 공잡고 윤주현 그대로 오른발 가르네. 골 0대0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 주인공 윤주현. 다소 먼 거리였음에도 중거리.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경남 로봇고에게 1대0 리드를 안겨줍니다. 클리어링이 멀리 가지 못했고요. 중앙쪽에서 윤주현이 한번 공을 잡아놓고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 지금은 크로스바 안쪽 맞고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윤주현의 후반전 5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왜 선제골이 터지면서 경남 로봇고가 드디어 이승구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결 살렸어요. 이수와 침투해 들어가는 김유희에게 터치 한번 가져갔고요. 오른발 마무리. 김유희 팀의 추가 골을 선물해 줍니다. 스코어 2대0. 카메라를 향해서 방방 뛰고 있는 김유희. 동료들과 이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슬인 이후에 이수와가 결을 살렸고요. 침투해 들어가던 김유희 쪽으로 너무나 잘 내줬습니다. 한 번의 터치를 통해서 허단하를 녹여내고 그 이후에 침착하게 오른발 마무리. 점수 차 2점 차로 벌려놓는 김유희의 슈팅. 그리고 귀여운 셀레브레이션까지.